오늘의 마음은 약해지지만 무조건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당장 가서 저 방송 안 나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는데 아버지야, 형이야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봐 허영도 팀을 해체하신다고요? 그 다음엔 또 뭐가 남아있죠? 네가 남아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저를 잃게 될 겁니다 계획대로 김영광이란 녀석부터 처리해 김영광 선수!